전롬 헌의 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총신대학교에 왔는데요 총신대학교가 3일 동안 축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종교개혁제를 하고 있을 텐데 둘째 날 저녁에 열리는 토크콘서트에 웨이홈의 형준이 형이랑 같이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늘 토크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총신대학교에 왔습니다 축제도 즐기고 하다가 들어가려고 조금 일찍 왔는데요 브이로그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패션 동아리 나 오늘 평가받는 거 아냐 가면은? 아 오늘 힘 좀 주고 올걸 여기가 그 유명한 패션 동아리인가요? 옷도 팔고 있고요 악세서리 진짜 수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해도 돼요? 수소서 기다려야 되지? 금방이에요 아 네 그럼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릴만한 옷 하나만 추추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남답게 이 것밖에 없어요 동의 옷? 아니 후드티로 해서 추출이 제일 예쁘다 생각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 근데 진짜로 딱 맞는 거야 아 내가 동의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지 않나요? 아 괜찮네요 저랑 잘 맞네요 조금 더 고민해보고 사도 될까요? 네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시간은 많으니까 아 반갑습니다 동아리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정신대학교에 처음 생긴 패션 동아리입니다 서울 돌아다니면서 같이 편집샵도 보고 같이 옷도 만드는 활동도 하고 또 이번에는 악세서리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해가지고 동대문 돌아다니면서 부자재 보고 축제 때마저 플리마켓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옷 잘 입으면 들어오죠? 아 아니에요 팬티 먹은 사람 없어요? 패션에 대한 열정만 있어요 열정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오십시오 혹시 지금 할 수 있나요 이제? 네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신대 재밌었다 이런 것도 생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오 예쁘다 근데 이거 노안이 와가지고 근데 잠깐만 이거 하고 나면 다른 거 부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없으면 다 달라서 아 그래요? 저희는 6시까지 하고 촬영은 끝났어요 응 지금 다 마감하고 있어요 목적에도 마감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다니고 다시 올까? 네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이거 팁 좀 해주십시오 자 어디 갈까? 마라로제 페르소나는 뭐지? 페르소나에서 하는 연극 동아리? 네 얼마죠? 5,500원입니다 뭐야 포테토칩을 올려줘요? 네 저희 포테토칩에 직접 만든 베이컨칩도 같이 올려줘요 사실 좀 비싸다 생각했거든 5,500원 이거 보니까 좀 괜찮네요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준호님 사장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축제에서 토크콜라트 게스트로 축제를 받아가지고 좀 일찍 와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뭐 좀 드실래요? 저 방금 돈 냈습니다 어 제가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총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떡볶이 좀 드세요 빨리 와요 최준호님 네 너무 고마웠어요 좋은 시간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슈 여러분 총장님 인터뷰 보세요 총장에다 그러니까 클릭수가 적어서 아닙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활동을 그 이유를 못 했어가지고 아니에요 이제 곧 영상 올라가면 저의 그... 저의 그... 상품색이... 아... 아니다 조용히 아니 이제 계속 올라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파이디온 이번에도 핫도그 왔냐? 내가 또 학범한다 파이디온 안 가면 좀 그래 어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진짜 이제 한 번 인사해 너 처음 나오지? 1년 선배인 저랑 동갑인 성찬입니다 성찬이 안녕하세요 얘도 파이디온이요 파이디온 끝났어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뭐 팔아요? 치킨콜팝이랑 떡강강이요 어? 바뀌었네요 메뉴가? 핫도그 힘들었는데 핫도그 힘들지 핫도그 힘들지 힘들지 하나 주십시오 저 다음 달에 파이디온 가는데 들었어요 그때 빠지면 안 돼요 다들 제가 다음 달에 파이디온 설교하러 가거든요 내 좋은 플러스 알파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맛있다 이것도 아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도 다이어트 하거든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다이어트가 또 갈 만한 데가 뭐가 있지? 안녕하세요 축진이구나 여기 아 여기 다 옮겨진 아 그러네 근데 여기 앞에도 전자코구 아 그러네 그 위에도 잘했네 고생하세요 저기에 새로운 마스코트라고? 뒷모습은 하얀색 도라에몬 같은데? 얘가 솔라래요 솔라 풍신지학교 마스코트래요 솔라 안녕 야 오늘 진짜 오랜만에 폭식한다 내가 한 3주째 1일씩 하고 있었거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뭐 하는 데에요? 유학교육과 4학년 끼리 엽서랑 키링이랑 티코스터 만들었어요 오 유학교육과 4학년 끼리 키링을 위해서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와 잘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뭐 하는 곳이죠? 비지반지 어? 최근에 제가 비지반지가 끊어졌어요 아 어떻게 마련하셔야겠네 맞아요 아 고민을 들었네 파란 계열로 사고 싶은데 네 저 그럼 얘랑 이거 두 개 할게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포장해드릴까요? 어 네 해주세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십시오 네 이제 저것만 하면 되지 않나? 그럼 충분히 즐긴 것 같은데? 내가 신대원생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돈을 쓰면 환영받을 수 있어 이거 딱 하면 될 듯? 어? 감사합니다 뭐라 일단 넣어볼까? 일단 내놓으면 중간에 깜장을 잠깐 넣을까? 음 재미있지 나 이제 토크날 힘이 없는 것 같아 감자탕 먹었잖아요 생일 생일석 반지 이제 몇 개 시켜야겠는데 네 지금 윗돌이라 약간 컬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 아유 잘 차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이 정도 즐겼으니까 청진이 형이 6시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나요? 날씨 너무 좋다 어 지유씨 아 잘 오셨네요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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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천 유튜버 허니의 일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전도사로 사용하고 계시는 최진헌 전도사님이시고 웨이홈의 리더로서 찬양 차역하고 계시는 김형준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버 허니의 일상과 찬양팀 웨이홈으로서의 두 분이 모습뿐만 너무 익숙한데 한 명이 사람으로서 최진헌과 김형준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옷을 너무 잘 입고 스타일이 좋으셔가지고 혹시 즐겨 입는 브랜드나 쇼핑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무심사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특히 좋아하는 한 가지 브랜드가 있지는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이쁜 옷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자라에서 사놓으신데 제가 좋아하는 옷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특별히 더 입고 왔습니다 저는 옷을 그렇게 많이 살아입지는 않아서 이것도 한 2년 전의 살로 계속 이렇게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자라 좋아하고 진베형 쪽도 좋아해서 운동 좋아해서 나이키도 좋아하고 후아이도 좋아하고 그 정도? 폐황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스타일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저희가 뭐 술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는 없잖아요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뚫은 탈출물은 웨이트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쇠질 하러 가서 목에 추가 하나 이제 올라가는 그 쾌감으로 그렇게 좀 운동으로 주로 푸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운동을 안 해가지고요 책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스트레스가 심하면 또 책도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 시간씩 찬양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 거를 좀 즐겨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CCM 어떤 곡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 표 때를 향하여 제일 좋아했습니다 네 표 때를 향하여 표 때를 향하여 한 수를 해주세요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깨로 달려가노라 안녕 안녕 두 분을 위해서 준비한 게임이 하나 있어요 좋습니다 바로 밸런스 게임인데 평생 밀가루 포기하기 평생 고기 포기하기 밀가루 포기하기? 단백질을 포기할 수 있죠 저는 그냥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 없으면 밥 안 먹거든요 매주 주일 10분 설교하는 목사님데 매주 주일 4시간 설교하는 목사님 10분 넘어갑시다 두 분과 굉장히 얘기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현재 두 분이 창양 사역과 미디어를 통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는지 방향성을 정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사상간에 쌓여져버린 이 밤을 조금 허물고 싶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가지고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도 평범한 청년이다 때로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편하게 예수님을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교회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와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해 왔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니의 일상 네 맞아요 그래서 허니의 일상입니다 저는 뮤지컬 연기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더더욱이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좀 드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결단에 섰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공부한 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위홈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사역 방향성은 전수사님이랑 좀 비슷한 게 저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일상에 따뜻하게 스며들 수 있는 음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뜻이 맞는 새놈의 동생들이랑 팀을 이뤄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공격적이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흥얼거리는 식의 음악으로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끝을 내면 또 너무 늦어지게 하니까 지치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잔잔한 찬양 올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훈이가 지금 옆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순개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도 또 그로다 널 닿지가 않았니 사랑하는 내 아이오 이 어둔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보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내게 보라 보라 내게 보라보라 내가shifted 내게 보라 보라 내게 보라 보라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받아 주된다 찬고 예쁜 내 두 눈 가득 버려야 돼 눈물이 다가오는 눈을 보렀구나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에 숨견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영원한 사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저희와 함께 총신대학교에서 가을 밤 캠핑을 즐겨주셨는데 총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캠핑 시간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 마지막 촬영이 너무 떨려가지고 노래 잘했죠? 기억이 잘 안되었는지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또 총신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특히 총신대학교 후배님들 보면 더 마음이 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 험악한 소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친구들이나 사역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총신대학교 우리나라 신학교의 마지막 희망이다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학교에서 정말 여론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보낼 수 있을 때 너무 영광이었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 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평안을 누르면서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함께 즐기던 저희 학생 회고분들도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 총신대학교 캠핑이 가을 밤에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난 여기서 캠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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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총신대학교에 와서 축제도 즐기고 또 형준형이랑 함께 토크콘서트도 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상 자주자주를 잃을 테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아 형님 뭐 인사할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 honors 이걸 감사합니다.